봄투데이 더선 제품에 핸드메이드 카드 수납형 다이어리 가죽해 있습니다. 제품 색상은 스카이 블루 색상이고요. 제품 안쪽을 보시면 구성품으로 액정 보호필름 한 장과 액정 보호필름을 부착할 수 있는 밀대와 글쎄사가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안쪽을 보시면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단단하게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원단은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손질艇을 수납하는 시간을 찝니다. 손질이 되었습니다. 간장도 수납을 물에 넣고 분야에 계속 넣기 전혀 넣기 전혀 넣습니다. 계란을 Apolo시피 멸치 고구마 볼